와, 여기 진짜 탁 트여가지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 계단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소희입니다. 오늘은 어디 왔게요? 오늘은 산으로 백패킹을 하러 왔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고고! 오늘 날씨가 완전 한여름 날씨예요. 자외선이 엄청 강하고 햇빛이 오랜만에 뜨거운 것 같아요. 어휴, 태어네. 탈코 같다. 여기도 산수둘레길이라고 있나봐요. 잔나무 숲도 있고 연인의 길도 있네. 오늘은 정상에서 자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둘레길도 한번 걸어봐야 되겠어요. 열심히 가자! 오, 진짜 더워! 아휴, 진짜 더워진다. 얼마나 더 멋있겠지?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산길이 아니라 임두길인데 임두길이 조금 더 완만하다고 들었거든요. 임두길을 올려본 게 아닌데 걷다 보니까 그냥 이 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엄쉬엄하게 이렇게 잘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길은 빠르게 도착하는 대신 진짜 깔딱고개가 여러 번 있다고 들었어.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깔딱고개보다 그냥 천천히 걷는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 풍경도 보고 와, 진짜 여기 일주일 사이에 더 푸릇푸릇해진 것 같아요. 와, 진짜 좋다. 이제 임두길이 끝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단길이 나왔어요. 계단이 많은 건 아니겠죠? 이제 산길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어 흐허헬 bord의 동화 보PLE 이빨 않은 와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니까 멋진 조망이 보여요 와 뷰가 미쳤어 장난 아니야 여기 진짜 탁 트여가지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 오늘 박진은 여기로 정했습니다 오늘 조금 올라오느라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게 뷰를 보면서 다 잊혀졌어 빨리 텐트를 치고 그리고 맥주를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맥주가 너무 절실해요 빨리 텐트를 한 번 쳐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팩을 박아야 되네요 저는 팩을 원래 잘 안 박거든요 바람이 많이 안 불면 팩 받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심지어 팩 받는 망치도 잃어버렸어요 오늘의 집 완성 오늘은 시티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슬톡톡을 챙겨왔어요 너무 좋아 터지는 줄 알았네 살 것 같대 맥주를 먹으니까 진짜 살 것 같아요 바람이 이제는 춥지 않고 좀 시원한 바람 같아요 날씨가 그만큼 많이 풀렸나 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입니다 너무 멋있죠 푸른 하늘은 아주 하얀 족백에 깨수나무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돗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 또 받아서 어쩌나 따로 나이 곧 이렇게 난 성실이 어떤 게 뭔지 알까 탈모토스 불린 하늘은 깃볶이 밖에서 탈모토스 불린 하늘은 네 에이 지난번 빅데킹에서 선의성 불쌍을 먹었었는데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선의점에 허리를 해왔습니다. 한제 삼겹이랑 그 다음에 닭꼬치 볶음 이렇게 두 개 준비했어요. 오늘은 넘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너무 좋겠나?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지금 들어가서 먹어야 될지 약간 고민이에요. 시집구가 진짜 예쁘고 좋기는 너무 좋은데 바람도 저녁 되니까 서늘서늘 하기는 한데 근처에 모래들이 다 같이 바람을 실려오는 것 같아요. 고민이에요. 어떡하지? 물이 없나? 물이 너무 없나? 확실히 안으로 들어오니까 바람소리가 덜 하네요. 밖에서는 진짜 거의 태풍급이었어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입지 않았을까? 데워지지 않았을까? 뜨겁뜨거워. 엄청 뜨겁네. 뭐 갔어? 제가 테이블을 안 가지고 왔어요. 깜빡하고. 임시 테이블 완성. 소스가 섞였어요. 오늘 닭꼬치에 양념이랑 같이 넣었더니 삼겹살이 제육볶음이 됐어요. 밑에 꼬무는 완전 담궈졌네. 큰일이다. 괜찮아요. 그냥 먹어보자 뭐. 와사비랑 해서 먹어야 되겠다. 와사비 올리고. 맥주. 맥주를 깜빡했네. 오늘은. 오늘 진짜 맥주 너무. 약간 병맛 같은 맥주예요. 캬. 어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편의점에 있어서 샀는데. 이 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와봤어요. 제가 라건을 또 좋아하니까.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모래가 진짜 많나? 모래바람. 모래요정인가? 진짜 캬 소리가 나요. 엄청 총량감이 있어. 와 맛있어. 이 글씨에 캬 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맥주를 먹으니까 저절로 저도 모르게 캬 소리가 나네요. 오늘은 아주 완벽한 안주. 안주와 맥주인 것 같아. 저녁이. 사실. 와사비가 너무 매워. 와사비 진짜 조금만 했는데. 코가 이렇게 뻥 뚫리는 맛이에요. 닭꼬치 약간 매콤해요. 매콤하고 깻잎이 들어갔나봐. 깻잎 향이 엄청 강하네. 얘도 진짜 맥주 안주. 아 매워. 매울 땐 맥주. 아 진짜. 캬 소리가 나는 맥주. 새우. 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레. Verse 2 문을 닫을까요 여러분? 벌레가 엄청 큰 벌레가 있어. 얘를 그냥 나가라고 차애드렸어 나한테 물지슨 주워올게요 여러분 아직 안 떨어졌어 아 됐다 떨어졌어요 물피슈도 추웠어요 여러분 너무 깜짝 놀랐네 벌레 너무 무서워 여름이 되니까 이제 벌레가 엄청 많아졌어요 너무 무서워 밤에 불 켜면 완전 다 달라졌고 이제 저녁을 그냥 좀 밝을 때 빨리 먹는 게 나은 거 같기도 해요 난 너무 무서워 페인트 안에도 들어오네 우와 어우 소름 소름 끼쳤어 또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데 나름 안 추운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여름이 다가오는 거 같고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너무 더워서 땀을 엄청 흘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체력이 좀 떨어진 거 같아 땀을 흘리니까 이게 와 막 중간에 나고할뻔했어 누가 누가 이렇게 들고 여기까지 딱 이렇게 옮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밥도 다 먹었고 근데 내일 여기가 뷰가 이렇게 탁 트여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내일 5시 20분에 해가 뜨니까 4시 50분에 일어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시 정도 됐는데 오늘은 조금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그래서 내일 만나요 안녕 굿나잇 4시 30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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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잘 쉬다간다 오늘도 잘 쉬다갑니다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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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